왕비의 마음 민간 전통예술을 담은 전통공연, 왕비의 잔치가 지난달 첫 선을 보인 뒤 관객몰이의 공묘의 사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 배경으로 펼쳐지고 국악 전용극장 무대는 감동을 객석으로 고스란히 전합니다. 특히 외국인 관객을 위해 4개국으로 된 안내문과 공연 해설 영상을 겪으니 국내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의 여름밤에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KNN 김동원입니다.